후티쇼에서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선물해 주셨다. 미용 관리하기. 이게 되게 편하대. 다 끝났지? 너 왜 이렇게 발톱이 많이 자랐어? 아, 이제야? 또 잘라줄까? 나한테 차별을 sina지 나머지 Prozent 너무 좋지 시원하고 정기야 그치? 너의 계란에 늘어난 다가고 최고 조 varsa 밟아 중지야 발이 안 닿아 오늘 발톱 자르기 대성공 성공 너 얼굴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 오늘 발톱 자르기 대성공